오늘은 크랙 아이스 디자인 바이 델 가이스트의 작품이 철수되는 날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벌써 3개월 4개월이 흘렀네요 여기는 지금 브로드웨이 39가와 40가 사이에 크랙 아이스 작품이 설치된 위치에서 오늘 철수를 위해서 미리 한번 와 봤습니다 조금 이따 5시에 철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작품이 완성되어 소개 한 채 소개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뜻깊은 프로젝트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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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그 유명한 애플 밤이 떨어지는 장점입니다. 여기가 그 유명한 애플을 만드는 장점입니다. 여기가 그 유명한 애플을 만드는 장점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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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